안녕하세요 체대추입니다 열심히 이렇게 촬영을 하고 촬영한 걸 삭제시켜 버리는 미친낙지 이렇게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제가 저거에서 꺼내놓은 거고 여기 있는 게 다이소에서 산 다이소에서만 샀습니다 요거 요렇게 그 다음에 요런 걸 가지고 라면을 핥고 젓가락 빠르게 소개할게요 젓가락 그 다음에 이거 국자는 그냥 제가 폼으로 가져온 거라고 아까는 했지만 폼으로 가져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타공채반 이거 두꺼운 거 구멍 크게 뚫려있는 타공 반이나 채반이랑 스텐레스 이거 얇게 뚫려있는 채반 그 다음에 믹싱볼 그 다음에 계량에 꼭 필요한 계량컵이랑 저울 저울 이거는 다이소에서 5천원짜리 샀습니다 가게에 있는 2만원짜리랑 몇만원짜리 들고 오기가 좀 그래가지고 샀고 그 다음에 스패츌러 스패츌러는 만약에 육수나 이런게 육수나 아니면 소스나 이런거 만들 때 이렇게 싹싹 긁어내려고 이렇게 샀고 그 다음에 찢기는 혹시나 제가 차슈를 만들거나 이럴수가 있기 때문에 고기 찍고 이럴 때 아주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생긴게 그래서 이거를 쓰고 그 다음에 타이머 타이머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번 시간에는 그렇게 타이머의 중요성은 들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량 스푼 스푼이죠 계량을 할 때 필요한게 저울 컵 타이머 스푼이죠 그게 저는 굉장히 이거 막 이렇게 타이머 저울 스푼 계량컵만 있어도 저는 웬만한건 다 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엄청 막 특별한 기술 들어가는거 이런건 아니면 저도 못하지만 기름하여 설명을 드리는게 기름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번 시즌에 향미료를 많이 다룰거라가지고 향료 종류를 좀 다루고 싶어가지고 일단 기본 기름을 하나 샀고 그 다음에는 동물성 기름 돼지 소 오리 닭 등등등 해서 동물성 기름 플러스 식용유나 올리브오일로 만드는 식물성 기름들 예를 들면 고추기름 파기름 양파기름 트러플오일 등등등등 많겠죠 그런것들 하고 설탕은 황설탕입니다 황설탕 준비했는데 황설탕인 이유는 그냥 제가 황설탕을 좋아해서 백설탕을 쓰셔도 무관하고 엄청난 큰 차이를 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사랑 사랑을 하나 준비해봤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일본의 사랑 이거는 일본의 사랑을 하나 또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소금에 사랑을 더함 사랑 플러스 소금을 이거 일단 준비를 했고 이거는 사랑 강의되지 않은 갱소금 이거는 이건 원산지가 아마 전라도 저기 어디였더라 하여튼 거기였습니다 이거 기억이 잘 안 나 꽃소금 정제가 좀 덜 돼있는 애 이렇게 준비를 했고 도마랑 칼 이렇게 필요하겠죠 당연히 그리고 도마는 제가 큰 거를 준비한 이유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집이다가 신경을 못 쓰다보니까 가입 때문에 어 집이 굉장히 어지러워가지고 여기 옆에 이렇게 주방 하는 거를 좀 더 정리를 깔끔하게 하고 나서 촬영을 시작을 할 거라서 일단 이렇게 준비를 했다는 영상을 올리고요 집안 정리가 좀 되면은 제가 바로 촬영 시작해서 최대한 짧고 빠르게 해서 업로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스타도 최대출을 이미 파놨으니까 어 그쪽에도 간단 간단하게 업로드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네요 타레 같은 경우는 전에는 공산품을 썼지만 이번에는 타레 같은 경우를 좀 더 심플하게 가고 향료가 좀 더 돋보일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어 해서 저도 데이터를 쌓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그런 느낌으로 할 거라서 타레는 크게 막 신경을 쓰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굉장히 베이직한 느낌에서 어 최대한 뽑아볼 생각이고 뭐 미소를 할 수도 있고 쇼유를 할 수도 있고 어 시효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외의 것도 뭐 있나 보고 있다면 제가 재밌는 걸 발견하면은 또 그런 걸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어 그러면은 일단 여기까지 최대충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